오늘의 주인공이신 문가루씨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을 좀 블랙이랑 골드톤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라이너 제품도 항상 블랙 제품을 사용하고요 롱래쉬 제품이랑 볼륨 두 개 다 덧발라주면 눈썹 굉장히 풍성한 느낌이 정말 이 제품 이름이 수퍼 워프라고 있는데 미세먼지도 많고 이럴 때 폼에 해서 한번 이렇게 딱 지우면 이게 노폐물 제거도 잘 되고 너무 잘 지워지는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이 즐거우셨어요?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같이 이렇게 제 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감사합니다